3 Months Eyebrow에서 눈썹 모델을 지원받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이 나오기 적합한 모델인지 저희가 사진으로 판단 후 가능 여부를 통보해드리는 방식이구요. 비용은 3 Months Eyebrow 금액의 반인 44만원이 발생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선 사진을 메이크업 없는 상태에서 상반신이 나오게 한 장, 얼굴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한 장, 그리고 여러 각도로 선명하게 여러 장 찍어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혹시 안될 수도 혹시 될 수도 있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해주시면 되구요. 만약 통과가 돼서 하시게 될 경우 초상권 허용 용지에 사인하시는 것과 자료는 유튜브 영상 및 인터넷 SNS에 쓰이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